한강 수계의 시작점 소양강, 상류인 인재군 인재흡을 흐르는 강물이 온통 초록빛입니다. 녹조는 강폭이 넓어지면서 급격하게 유속이 느려지는 인재대교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확산을 시작해 38대교까지 4.7km 구간을 녹조가 뒤덮었고, 하류로 14km 떨어진 양구대교 인근 강물 색도 변했습니다. 소양강 상류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어민들이 녹조를 목격한 사례는 있지만,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폭우 뒤 이어진 폭염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녹조를 유발하는 인 농도가 높은 비료와 가축 분유, 사체가 강으로 밀려들었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져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녹조로 인한 수질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